안녕하세요 아저씨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에어소프트건 한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에어소프트건 중 특히 총기 실총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 중에서 H&K사의 USB라든지 아니면 HK45라든지 이런 VP9 이런 총을 좋아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총 바로 VP9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구독자분께서 이 VP9 그냥 VP9 순정에 트리거 햇빛에서 나오는 SFP9 마리타임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는 제품을 빌려주셨고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VP9 아시는 분들이야 많이 아시겠지만 또 생소한 분들이 있죠 독일의 H&K사에서 만들어 파는 권총입니다 9mm 탄을 쓰는 권총인데 실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P9은 미국쪽 이렇게 USA 미국쪽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유럽쪽에서는 SFP9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SFP9, VP9 똑같은 이름인데 어느 지역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갈린다고 하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SFP9, 그냥 SFP9, VP9이면 제가 소개를 안 드리겠죠 바로 마리타임 버전입니다 마리타임 버전이라는 거는 마리타임 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해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시권총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독일 해군 특수전 쪽에서 이 총을 제시권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리타임 버전은 바다, 해수라든지 이런 해풍을 맞았을 때 조금 더 내구성이나 부식성을 강화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VP9에서 SFP9에서 조금 바다, 짠물, 소금물에 조금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제품 SFP9은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또 제시권총으로 채택을 했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도입을 했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다기보다는 해외 특히 일본에서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 트리그 해피사의 SFP9 마리타임 버전 슬라이드가 아주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총의 무게는 슬라이더 무게는 제가 이미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정 슬라이드와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거 내에 기본적으로 SFP9이 가진 이 각인, 기본적인 각인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서레이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순정, VFC에서 나오는 순정 슬라이드에 비해서 조금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서레이션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뒤쪽에 우리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당길 때 이렇게 당기는 부분에 이렇게 순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몰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제품 역시 조금 더 잡기 편하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적인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은 순정이랑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이 옆에 있는 SFP9-9M이라는 각인 그 옆에 9mm 탄을 쓴다는 내용과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이 죄송합니다 그 옆에 이 각인 바로 배의 닷과 삼지창 이게 이제 삼지창은 우리가 흔히 그리스 신화에 포세이돈의 무기 포세이돈같이 바다의 신을 의미하는 거죠 무기를 그래서 닷과 이 삼지창이 겹쳐져 있는 이 로고 이 로고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해요 이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것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동성, 작동성은 슬라이드 자체의 작동성이 우수하다 이런 거는 VP9, SFP9의 기본 베이스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작동성에 있어서 작동성이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 VP9에서 제가 제일 좀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슬라이드를 당길 때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힘을 죽이고 있는데 잘 안 당겨집니다 이게 쓰다보면 조금 달아가지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슬라이드를 당길 때 장전이 되어 있으면 잘 돼요 장전이 되어 있으면 잘 되는데 이 살짝 당길 때 이게 딱 걸리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걸리는 부분을 조금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911이나 USP 이런 제품들처럼 이거는 해머 방식이 아니고 스트라이크 방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록에 스트라이크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내부 구조는 스트라이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우리가 에어소프트 건이기 때문에 크게 스트라이크 방식이나 해머 방식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재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VP9, 이 SFP9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슬라이드를 장전을 했을 때 이 뒷부분에 이 부분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빨간색 표시는 이게 장전이 되어 있다는 것 장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장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글록과 같은 트리거 세이프티 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안전위에 걸려 있는지 격발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격발이 안 되었는지 그래서 이 제품이 군인이라든지 경찰 쪽에서 많이 쓰기 위해서 이 HK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밖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는 역시 광섬유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록과 동일한 이런 재질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실총에서는 아마 이거 트리툼 사이트라고 해서 야간에 어두울 때 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했다라고는 하는데 우리는 에어소프트 그러니까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VP9의 최애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HK45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그립, 그립이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생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잡았을 때 상당히 편해요 편하고 또 뒤쪽에 있는 리버테일 아래쪽에 있는 그립 부분을 교체를 할 수 있어요 내 손에 맞게끔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교체를 해서 내 손에 맞게끔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핸드건 중에서 가장 제 손 기준으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손에 찹 감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은 이 총이 최고인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이 VFC에서 나오는 이 VP9, SFP9의 초기 버전 초기 버전은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하부 프레임이 찢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후기 버전들은 좀 개선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슬라이드를 당길 때 이런 부분이라든지 작동성, 작동성에 조금 떨어진다는 기존에 나오는 글록이라든지 HK45라든지 USP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거 잘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썼을 때는 작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빠르게 실내 레인지로 가서 집탄 테스트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집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VP9, SFP9 9mm 제품을 가지고 레인지에 왔습니다 테스트는 8m 거리, 그리고 BB탄의 0.2g탄 그리고 가스는 지금 이 퍼프디노 그린가스 그린가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굳이 VFC 날씨도 덥고 한데 센가스를 쓸 필요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테스트 해보니까 저 정도 가스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반동이나 작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5발씩 또 똑같이 이전에 제가 테스트하는 것처럼 5발씩 총 5회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p9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제가 첫번째 샀던 데가 여기 좀 많이 퍼졌어요 여기 마디 2개 정도 퍼졌고 두번째는 세로로 또 길게 퍼졌고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네번째 부터 아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구나 네번째 부터 좀 모이기 시작하더라구요 이게 그립을 잡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잡아 주니까 강하게 잡고 제가 처음 쏘면서 손이 많이 떨렸는데 그 뒤로는 네번째 상당히 집탄이 괜찮네요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이게 아마 일곱번째 인가 예 요런식으로 한데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는 거의 모였고요 마지막에 이제 빈곤대 찬다 요거 3개는 제가 하다가 탄이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스탑을 했고 요거 마지막에 이제 조금 힘이 딸려 가지고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vp9 집탄 테스트도 마쳤고 생각보다 제가 조금 집중을 해서 그립을 잡으면은 집탄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을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레인지에 가서 집탄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집탄 제가 의외로 생각보다 집탄이 엄청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한 8m 정도 8m 9m 정도 조금 더 가까울 때는 한 7, 6, 7m 정도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집탄이 상당히 준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작동성이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싸워보니까 반동을 잡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힘든 느낌은 있는데 이상하게 쏘고 나서 표적을 가보면은 상당히 잘 맞아 있어요 다만 실내사격장에서 제가 테스트 사격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한탄창 두탄창까지는 괜찮은데 세탄창 네탄창을 연달아서 격발을 했을 때 격발이 잘 안되는 문제예요 가스가 튀어나오고 가스가 역으로 들어온다고 하셔서 흔히 오바이트한다고 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내부를 보니까 실린더가 얼어가지고 아 이게 한 3, 4탄창 쓰게 되면 실린더가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엄청 차와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열어봤더니 안에 하얗게 얼어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기존의 이 VP9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마리타임 이 버전 이 트리그 앱에서 나온 이 버전 지금 이 버전은 메탈 슬라이드 버전이에요 국내 판매가는 한 37만 8천원 38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외에 일본에서도 한 33만 7천 8백 엔인가 아무튼 비슷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이 제품은 국내 생산이니까 아니면 직구를 하셔도 되지만 국내에서 구매하는 게 싸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VFC사에서 나오는 VP9의 마리타임 SFP9M 마리타임 버전 슬라이더 트리그 앱 제품을 올린 핸드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VP9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참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VP9은 언젠가는 꼭 한정 세팅을 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또 이 마리타임 버전 이것도 상당히 땡기기는 하네요 이 버전이 스틸 버전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제가 여유가 됐을 때 로또에 걸린다든지 했을 때 한번 소장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VP9 저는 언젠가는 꼭 구입을 할 예정인 총이기 때문에 사심이 가득한 리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집탄도 좋고 외관이나 이런 것들도 훌륭하기 때문에 다만 작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소장용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보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